집에 가자 아니야 괜찮아 공순아 너 얼마나 행복해 우리집에서 사는거보다 이게 훨씬 행복하지 공순아 쪼쪼도 더워서 털을 깎아줄수도 없고 우리집 마당에 있는 할머니 누구에요? 여기 또리네 거기서 사는 사람이야? 이거 캐가 아버지 이거 이거 캐가 이거 이거 많아? 없어 구기자 그래 구기자가 어딨어요? 못봤지 많아? 아니 근데 열린걸 한번도 못봤는데 아유 왜? 아빠가 왔다 보니까 그걸 따가지고 말려야지 말려서 물 보리차에 넣어서 먹으면 되지 그럼 삼계탕하고 그럴 때 넣고 엄마가 나무를 몇번 해먹었는데 나무를 해먹어? 저거 열매잖아 그지 가을에 열린건데 분명히 나무를 해먹는거야 저 이파리로? 구기자순 구기자순 이빠라 쪼쪼 쪼쪼봐 쪼쪼 뒤늦게 따라와 항상 쪼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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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냐 있었어? 내 맨날 구기자니 한 번 심으라고 맨날 그랬는데 아 저거? 근데 열려 열매도? 응 못봤지 살금곶을 쪼쪼 응